2. 하이 아니면 허루해봐! 허! 이건 잘 돼? 우리 허루 바꿀래? 어, 허루? 5로 안 해도 될 것 같아. 5로 안 해도 될 것 같아. 5로 안 해도 될 것 같아. 6로 안 해도 될 것 같아. 연습생 때부터 복권 선생님. 나, 나? 누구? 나? 아니야! 진짜 거의 천상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. 아니. 원래도 천상급이었지만 아, 지금 뭐라고 생각해? 어, 그렇게 해. 타고났지, 대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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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거! 언니가 약간, 랩 해서 이거를 약간 만단 말이에요. 잊지 말고 손 랩 해봐요. 랩. 어, 그거! 저 언니 갈아타고 나치 대하자. 엄마 왔는데? 랩. 랩. 랩.